3. 아이오 차리 타우 러비 란쥬 노멀 사투, 띵알칸 다는 카필라 사투 민준 씨, 지난 주말에 어디에 다녀왔어요? 가족하고 같이 발리에 다녀왔어요. 발리는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하죠? 네, 한국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많이 가요. 발리에서 뭘 했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배를 타고 낚시도 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네, 다음에 보여줄게요. 바닷물이 정말 파랗고 깨끗했어요.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요? 국내에서는 제주도로 많이 가요. 제주도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제주도에서 주로 뭘 해요? 박물관을 구경하고 일출을 보거나 등산도 해요. 제주도의 관광지를 아세요? 네, 다음에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올게요. 제주도에서 찍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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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찍을게요.